자, 이제 제 2분의 1분들과 삼경살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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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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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영국을 우리 축구사카 우리 여러분들이 꼭 해 주십시오! 예!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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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야 삼겹매 원장, 사실은 삼겹교 신은 여러분, 하지만 올여름은 삼겹매 바다 나를, 나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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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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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를 잡으시오! 자리를 잡으라! 자리 잡으셨습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목 놓아! 원하시는 만큼 삼겹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갈까요? 네!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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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승관! 오늘 배출 예상 얼마하십니까? 많이 부르세요, 많이! 200만 원! 오늘 지났 crist관 200만 원! 잠시만 잠시만요! 3, 4, 5, 1, 1 동영아! 기름을 수고할 수 없어요! 기름을 수고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박자 분이께서 절대 한 분간 음료수를 안 되는 헌병이 계셨소! 한 분간 음료를 안 되고 고기만 드셔주시길 바라! 기름장 뺄게요! 오! 왔다! 여러분! 주문뿐이 도착을 했소! 우리 형님께서 절대! 앉은 자리에서 시민권을 해 주었다는 그 전선이 오셨소! 기름장 원, 고상 타워! 24분! 박자 분님! 박자 분님! 지금 현재 정안을 보고 드리자면 24인 분이 나간 줄 알아요! 눌려! 어서 구워! 어서 구워! 어서 구워! 얘를 지하면 구워! 밥 안 돼! 밥 안 돼! 밥 안 돼! 밥 안 돼! 고기밥 취소, 생큐! 고기밥 안 된다! 고기밥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배로 부르게 할 수 있어! 고기로 일단 해결하시오! 역시 똑똑하고! 마음껏 드세요! 장군 맛있다고 합니다! 김치를 같이 구워서 드시오! 카운터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길포절이 오늘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길포절! 인사드리고요! 장군! 길포절! 정육 나를 버리시나이다! 아니야! 너 늦게 외랭패다! 파이팅!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기름을 찍어서 바로 먹어! 고인분추가! 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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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 또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250인분 달성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고의 인기 그룹! 투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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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피엠이 어디로 왔어요? 투피엠이 성격장 Italia! 고인발이야! 고인발이야! بيosed бы conduc물만 had it! 예외같은 팀 자세히 향해서 cturl 투피엠~! 토피엠! 춤추어다! 우리 involved!!! 성격 descrak ambitionити sold of brothers en только 투피엠 1 엥 öz proceeded Q. 2. 1. 2. 3. 2. 3. 4. 2. 1. 3. 5.2. 1. 5.5.5.5.5.6.6.9.7.7.8.8.9.1 지침도 없는 디벨게도 나냐 저렇게 놀듯이 일어만던데 하면서 오늘도 이러고 있어 너 그렇게 놀라운 걸 너무 많아 그렇게 놀라운 걸 그렇게 놀라운 걸 우리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토로피아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마음 끌어 드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찬성하세요 50분 50분 구호 잡수와 왜 부릅니까 빨리 시켜 빨리 시켜 이런 기회 더 오지 않아 빨리 시켜 64분이 나간 줄 알아요 조금 더 속도를 내시라고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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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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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무시죠 오이무시죠 오이무시 오이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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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을 찍는다 장을 찍는다 지금 장을 2반으로 3위 3위 빵을 눕는다 빵을 눕는다 빵을 눕는다 자 군인을 택니다 장군 드디어 백인분이 돌파된 사운드야 10분 자 여러분 100분 기파티가 아닙니다 250분 250인분을 드셔야 되죠 여러분 100인분 돌파 개념으로 드디어 장군님께서 된장찌개와 음료를 부시겠답니다 1, 2, 3, 2, 1 소리 질렴 10분 날 보다 장군 135인분 자 여러분 이제 120인분 돌앗으시면 됩니다 빨리 저 못 드시겠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22분 남았으면 투표해! 12분 더 치게, 12분! 5, 4, 3, 2, 1! 자, 그만! 왜? 뭐하는 거예요? 자, 잠시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종합동 할바일 선생님! 1, 2, 3, 3, 1! 자, 슬슨! 우리 투표해, 우리 선수ott 동맨이 haben 나 един. 자, 투표해 무리 같이! 1, 2, 3, 3... 자, 투표해 무리 같이! 2, 2, 3, 1!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사용 billion! 이건 그냥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좀 가르쳐줘요. 내 몸이 좀 가르쳐줘요. 자 이러면서 팝스타트. 아니 선생님 형님 놀러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얘를. 아니 저 아들 뻔이에요. 손잡 뻔인 게. 손잡 뻔인 게 같이 가는 거야. 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 동작하고 선생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동작이에요 마무리 동작. 편안하게 마무리 동작. qual색ㅎㅎ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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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반대ISE Gosh. 우리 아들한테도 절대 이모라 그래 알겠습니다 혼박을 해도 가끔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버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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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고마워요 투피엠 바와! CQ! 자, 장군. 이제 16분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투빌라쏘! 무엇이오? 더 이상 고기를 못 먹겠다는 백성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소! 배부를 소리 하지 마시오. 자,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 배가 부르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소. 한 분 계시오. 네, 점점 불안하고 있어. 자, 고만드세요. 억지로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만드세요. 빨리 집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배부르는 경우에만 손을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고기는 계속 구워지고 불은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191인분을 봤습니다. 자, 9인분만 더 넣으시면 200인분을 봐! 아니, 뒤로, 뒤로. 화이팅! 자, 그냥. 장군. 장군 부탁드립니다. 다들 최초 쓰러져가고 있사옵니다. 장군을 쳐다보는 저 눈빛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것이죠. 장군! 장군 결단을 내려주소서. 장군! 장군! 네. 고치님이 이를 내리면 해 주셔야 됩니다. 고치님이 좋아해주시죠? 고치님도 우리의 실수를. 박장국. 박장국. 50%만 내주면. 개살하시죠. 50%만 내주면 내가. 다이 갈게요, 그럼 다이 알게. 아, 시간은 11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200이분. 뚫봐! 박살봉 주세요, 박살봉. 여러분. 제발. 하나사람 다 1인분심만 더 드시기 바랍니다. 1인분심만 더 드시면. 형도 먹어 빨리 먹어. 그는 경제계급맨 박명수. 경제계급맨. 박명수의 이 판보드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만 있다며. 장군님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자. 해당을 올렸다. 더 이상 안 돼? 명주형 매니저 확보. 자 여러분 이제 시간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에 계세요. 사장님의 얼굴에 웃음이 우리 박장군님의 얼굴을 수심이 가득한 이 상황. 자 그러나 이것이 인생. 인생.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어이. 됐어. 야 50분 시켜도 내가 싸가면 될 거 아니야? 안 싸가는 건 안 됩니다. 뭐 안 돼? 안 돼요. 형보다 밤새가 먹고 갈게. 야 엄마가 아빠가 부르면 되잖아. 30초 30초. 10. 가십시오. 8. 7. 6. 5. 4. 3. 2. 1. 5. 3. 5. 5. 5. 7. 5. 5. 5. 5. 박장부님 초조하게 남은 삼겹살을 구웠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된 상황 자 지금부터 정산결과 공유를 해드립니다 떨린다 삼겹살 200원 100원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된장찌개를 좀 우리 박장부님께서 오히려 좀 푸셨으면 하세요 공깃밥 음료수가 많으니까 밥을 많이 안 드셨네요 자 그러나 기대되는 음료수 매출입니다 음료수랑 몇 개명 통과해요? 400개 그래도 아직은 모르죠 50 51병 51병입니다 최종 매출 다같이 여쭤볼까요? 박장부님 듣고 계시죠? 듣고는 계십니다 균행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미리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장부님 뿐이니까 미리 인사를 드리고 저는 쿨하게 발표하러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여쭙겠습니다 다같이 여쭙겠습니다 4천 7만 4천 7만 4천 6 67만 4천 267만 원? 267만 4천 원이면 매출 희망 매출 총합 달성입니다 잘 되는데요? 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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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계세요? 267만 원이냐 167만 원이냐 자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이 못 넘더라도 일단 가시면서 명수 형 잘 먹었어요 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명수 형 7만 4천 원 명수 형 잘 먹었어요 2만 원 땡김 17만 4천 원 박장부님께서 오늘 약속대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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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고등학교 축구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